자 우리 LS머티리얼즈 주주님들 앞으로의 주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 오늘 LS머티리얼즈 역시나 수급 잘 받으면서 상승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죠. 지지라인 절대로 뚫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매수세와 어마무시한 매몰대가 현재 존재하고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큰 하락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LS머티리얼즈의 이런 급등 시기마다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잘 보시게 도와드리고 있죠. 이번에도 제가 빠르게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셔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요. 제가 개인 채널에도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시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 채널의 수많은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LS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S바이오메딕스, HLB나 아니면 신성델타테크 같은 다양한 주식들 매수매도시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앞으로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요. LS머티리얼즈 제가 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릴까요? 오늘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LS머티리얼즈 일단 굉장히 꾸준히 실적이 우상향해주는 그런 주식이다. 2021년부터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재무제표만 해도 아주 긍정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 현재 너무 저평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산업군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주님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섹터에 현재 속해 있고 엄청난 잠재력과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2차전지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테마에 속해 있다. LS머티리얼즈의 핵심 사업 분야인 이 전기차 관련 소재의 수요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50대, 여러분들 50대 어떤 나이인가요? 가장 돈이 많을 나이인 이 50대 투자자들이 LS머티리얼즈의 주식 엄청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 왜? 이미 엄청난 이러한 세계적인 섹터, 테마에 속해 있고 잠재력이 너무나 좋은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50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이러한 주식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곤 했죠. 이번에도 LS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수급도 굉장히 잘 받고 있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정기주총이 무려 19분 만에 끝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한번 됐었죠. 회사 경영진은 사업에 이 경쟁력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재 이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사실상 대놓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LS머티리얼즈를 매수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떠먹여줘도 뱉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방 산업의 수요 증가가 LS머티리얼즈의 성장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무조건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현재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일단 LS머티리얼즈는 이 지지 라인 자체를 뚫고 하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주님들? 바로 아주 든든한 매수세가 아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몰대가 정말 두터운 구간도 맞습니다. 맞는데 무엇보다 이 연기금이 이 어마무시한 연기금이 꾸준히 23,350원 구간에서 매수를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점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기금 어떤 기관인가요? 연기금은 바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매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요. 사실상 국가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자금이기 때문에 연기금만 따라가는 투자는 절대로 손실이 볼 일 없다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한 연기금이 우리 LS 머티리얼즈 저점 구간 23,35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또 민테크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죠. LS 머티리얼즈랑 유사성이 굉장히 높은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민테크 상장하면서 같이 수익 구간 한 번 줄 겁니다. 주주님들. 제가 다음 수익 구간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다음 2만 9천원과 그리고 3만원 선에서 1차 1차 목표가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1차 타겟 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구간에서 30% 정도 수익 실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LS 머티리얼즈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체 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의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LS 머티리얼즈 대전력과 제어 시스템 개발 국내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0.1초 안에 메가와트급 전력,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바로 핵심 키워드. 국내 최초입니다. 게다가 세계에서도 무려 세 번째, 어느 나라예요? 독일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라는 이런 키워드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또 이제 신재성 에너지의 발전 규모가 더욱더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0.1초 안에 메가와트급 대규모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요구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독일 그리고 유럽을 또 중심으로 이 대규모의 전력망 도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최근에 이 일론 머스크도 AI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망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전력 관련주, 제가 무조건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LS 머티리얼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셨고, 이번에 LS 일렉트릭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 게다가 우리 LS 머티리얼즈 이번에 FTA 무관세 적용이 돼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LS 머티리얼즈 다시 상승 국면을 무조건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주님들에게 LS 머티리얼즈 영상 꾸준히 개인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LS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BIO 메딕스, HLB나 Ncam, 신성 델타 데크 같은 다양한 주식들, 전략들, 매수매도 시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개인 채널 링크 올려놨고, 검색창에 차석필, 차석필이라고 써서 검색을 해주시면 제 개인 채널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수익 꾸준히 약속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LS 머티리얼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에코프로가 올해 국내 2차전지 사업에 1조 2천억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고요. 울트라 커피시터, LS 머티리얼즈의 자랑스러운 울트라 커피시터도 아주 전형적인 2차전지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후회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민테크, 민테크와 LS 머티리얼즈, 울트라 커피시터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업무 재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꾸준히 이 회사, 회사를 성장을 시키겠다는 구자한 회장의 마인드가 정말로 돋보이는 그러한 순간이다. 게다가 이번에 LS 머티리얼즈 외부 감사 이후에 오히려 사업 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이러한 감사를 위한 주주총회 이후에는 이익과 단기순이익이 하락하는 게 보통인데 LS 머티리얼즈는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꾸준히 사업이 잘 진행되고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LS 머티리얼즈의 구자은 회장이 열심히 인터베터리의 2년 연속으로 참가를 해주면서 꾸준히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주님들에게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회사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주님들은 걱정을 조금 덜어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타점에서 매수매도 하시고 좋은 수익 꾸준히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이 선물 매집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요즘 시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바이오 주식입니다. 현재 임상 3차 진행 중인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주, 히든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 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 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6. 7. 15. 15. 감사합니다.